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섬식 정류장이 의서분한 설계기준광환디 신호체계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합니다. 이출 후 기준이 마련됨 기존의 분리식 정류장을 섬식으로 설계변경 허용, 서광로 구간을 시작으로 동광로광 도령로, 노형로 구간의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섬식 정류장광 버스 중앙차로 공사형 양문형 저상버스 교체를 병행하고 경호국, 2025년의 서광로를 몬차 개통하여 후제의 2027년 고장 완전개통을 목표로 허켜냅니다. 경호국, 2027년 1월 고장은 제주시 권역의 시내버스 605둔 2대 가운데 소백 5둔 9대를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요자기 소산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를 허연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였다. 이에 돌랑 제주도는 해당 업체과 설계우선협상에 나사기로 했다. 제주소산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은 사업비 295억 원을 들여 트라우마 치유센터과 국제평화문화센터, 빛의 통로 등 시가지 영역을 조성하게 되는 데 양 오는 12월 착공하여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헌대냅니다. 지역별로 전력을 생산하고 거래할 수이신 분산에너지 활성화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은 기존의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재생에너지 수용성이 높은 분산에너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안이유다. 특히 전력에 직접 거래가 가능한 특구를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도마전에 제주가 1호 특구로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못하점수다. 제주도가 특구로 지정이 되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헌 신산업 발굴광원 뒤 출력제어 문제도 해소될 것 담댘들 고람신게 마심 제주도는 추진협의체 구성고든 분산에너지특구 선점을 위한 대응에 들어갔지 않음수다. 버스 중공영제 도입 후제 불펜신고가 전위보다 더 늘은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허던들 고람수다. 제주도가 굳는 걸 보니 너무내 대중교통 불펜신고 건수는 610여 건인데 양 유형별로 보민 버스 무정차가 320여 건으로 진로하고 불친절광 시간 미준수가 그 다음을 이섬수다. 불펜신고 건수는 준공영제 도입 이전인 2016년엔 320여 건 2018년에는 580여 건으로 급증허고 너무낸 600건을 낸기멍 2배가 차이 늘어났지 않음수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만족도 개선을 위하여 연차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억행 고람수다. 제주삼다수가 출시 25주년을 맞으멍 누적 매출이 3조 5천억 원을 넘어사수다. 제주개발공사가 굳는 걸 보니 삼다수 매출은 1998년 채퇴 88억 원을 시작으로 허용 10년 만인 2009년에는 1천억 원, 지난 2021년에는 3천억 원을 돌파하였다. 시장 겸유율도 지난 5년간 소시 퍼센트를 굳작 유지허염신기의 말씀 제주개발공사는 무라벨 생수팽 도입광, 경량화 등을 통하여 플라스틱의 사용량도 2030년 고장 50%나 감축허킹 고람수다. 제주시가 다음 달부터 행정전화 자동 녹취 시스템을 시범으로 운영허킹을 압수다. 본차 종합민원실광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 담당자의 행정전화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헌 후재 개선사항을 반영허킹을 압수다. 그루후재 시스템이 안정화됨인 사회복지광 인허가 업무 담당 직원 고장 확대할 계획이름고람수다. 제주시는 행정전화 자동 녹취 시스템 도입으로 언어폭력 예방광,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하여 이거 멍덕이랑 한닥에 이것이 만홍 쪽에 붙어있는 만홍씨 여기에 멍덕은 꽃봉우리가 아닌가요? 멍덕은 마늘씨가 아닌가요? 멍덕이라고 하는 그것은 마늘 좀 끄트머리에 있는 망울이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봉우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마늘씨라고 하는 것은 멍덕 속에 자잘나게 들어있는 것을 뜻하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만을 가지고 마늘씨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제주어 멍덕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어 종에 해당합니다. 멍덕이라고 하는 것은 마늘 좀 끄트머리에 있는 망울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멍석 속에는 시 닮은 게 들어있어 종 속에는 시 같은 게 들어있어라든가 멍덕신 마늘은 잘 안 돼요 종 있는 마늘은 잘 안 돼요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반딧불이는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반딧불이라고 하는 것은 밤에 발광체를 갖고 있는 곤충을 뜻합니다. 이것을 제주 사람들은 불난지, 불난지, 불난지라고 그렸습니다. 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불이한 말을 많이 씁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소중한 우리 말입니다. 코로나19 후제 3년 만이 제주 해수욕장털이 조기개장광 야간개장을 헌데냄수다. 제주도는 요호르기 해수욕장협의회를 요랑, 금릉광협제, 곽지, 함덕, 2호태우 등 5밧디 해수욕장에 대여형 다음 달 24일 조기개장 허곡, 개장시간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고장으로 확정하였수다. 경호곡 2호태우강 삼양해수욕장 두밧디는 7월 15일부터 존약 요답식 고장 야간개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수다.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을 메꾸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남수다. 법무부강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추류컨 내용을 골자로 헌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수다. 이에 똘랑 체류기간을 헌처리해 하나형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허고 최대 8개월 동안 취업을 허용하기로 했수다. 법무부는 올리상반기 제주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267명을 배정하였수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의 백사장 면적이 지난 서년 동안 30% 이상 감소한 걸로 조사되었수다. 삼양해수욕장의 백사장은 지레기가 210m, 폭은 60소미터, 면적은 13,800여 제곱미터라는 함수다. 경헌디 이것은 2018년 면적이 2만여 제곱미터라는 것과 비교함인 31%나 줄어든 거랜고람수다. 삼촌들 드롭디가 오는 6월 8일에 서귀포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서귀포 합창단 정기연주회를 험수다. 이번 공연은 하영특별 나오다. 로신이라고 19세기 작곡가가이신 뒤에 이 작곡가가 쓴 대규모 합창곡, 작은 장엄미사를 요번에 연주했수다. 원래는 피아노 반주로만 이루어지는 곡인 뒤에 사람들한테 많은 감동 주제는 관악단 반주로 크게 엘수다. 4명의 유명한 사악가들도 나오고에 들으면 볼거리가 풍부한 공연이 될꺼우라. 무료 공연이나 꼭 보러오세요. 오늘 고려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 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정고쿠다. 편안달러십사이.